야생의 개구리가 나타났다 나는 끝나 개구리 나는 개구리 야생의 개구리가 나타났다 착취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과연 그 녀석의 운명은 아무 생각 없이 운명 I am 곤충킨 미친녀석 오늘은 개구리로 스택이나 싸워야겠다 개구리도 쇼진 가면 안되나? 어? 개소리도 가져왔네 그럴까? 개구리 쇼진? 덜덜 덜덜 AD피즈나 할까? 왜 그러니 아 포잉 막타만 먹어야지 맛있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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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여 멍청한 텔러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죽었고 잘 가고 너무 맛있고 야 이거 제대로 핑퐁의 신인데? 전비 뜨자 어? 까비 최선이었다 일단 이거 하나 가고 생각해봐야지 강심을 갈까 했는데 벌건을 갈까? 오늘은? 벌건 슬로우 맛있는데? 아퍼잉 아퍼잉 맛있쩡 아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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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개구려 라인이 존나 구려 이게 다 이종족 신사님 때문이야 라인 밀게 도와줬으면 됐는데 라고 하면 씹새끼 있게나? 밀어달라고도 안했어 아무튼 아쉽다는 거지 청자중에 탱피지 해달라는 사람 있었네 해달라고 할 때는 절대 안 해주다가 갑자기 땡겨서 해버리기 인생이라면 원래 그런거야 아 좀 꺼져 너는 왜 계속 여기로 오니 인생이라면 원래 그런거야 아퍼잉 들어온다 에이씨 어허 나이스 뭐야 이게 왜 내 킬이야 오잉 킬 하나는 야무지게 있는 편이야 저 유치 전멸 있어요 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킬 어 가자 이씨 수협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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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vers 흉 평파 평파 개꿀인데 흡수됨 맛있다 패 ISO 패벌방이랑 9 bacteria 그리고 삼시창으로 같이 이런 모습 커 crafts 장치 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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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인데? 흡수된 맛있다 폐물방이랑 구폐물약 그리고 삼치창으로 같이 타는 모습 겁나 아파 뭐야 왜이래 으응? 야스 어우 너무 쎄요 절 탑 가고 있어요 절 형한테 가고 있어요 뺏었어요 붕 다 갔고 멀건만 가 이제 가가지고 슉 슉 슉 슉 슉 됐다 슉 죽어 아아 장소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쫓아가 보실 슉 잘가라 형 서블유 소울케어 욱용용용 아가이씨 이 한번 더 걸어놓고 나한테 오면은 슉 슉 응 응 응? 아 이 녀석 한 대만 맞어 왜 이렇게 세! 아이씨 너무 세다 태국아 또 해냈다 소진 가면 쓸만하지 않을까요? 보여줘 어 어 바비 거기 뭐야 펠은 왜 쏴 이 새끼야 드롤러 새끼 아니야 이거 잡았다 소킬 뭐하는거임 홍쇠죠?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embedded 자 소 달려온다 어휴 하지마 어림도 없지 풍 흐흐 흐흐흐 오오오 어그로 핑퐁 어때? 난 씹기만 해 이제 좀 재밌네 재밌어지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야? 저 이제 완벽하게 감았거든요 오랜만에 첫 판이라는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아 이제 진짜 느낌 알았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뒤졌네 그만들 좀 하세요 쇼진이 너무 가고 싶다 쇼진 가야지 악포, 악포 별로인듯? 진짜로 별로인듯 지금? 딜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악오일이나 버드라를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컷! 저 씩 미쳤나? 응 하지만 어림도 없지? 붐 붐 슬로우 맛이 어때? 아 이제 좀 재밌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슬로우 재밌다 근데 좀 천천히 하죠 이제 쇼진 가서 무황풀감 할거임 오고 오고 유 тел 아 약간 jog 하는 스탱 어지만 어림도 없지 seu 아 아 It's ля 어어? 안 돼! 아아아아아아 왜 내 팀 왜 찍어 나 쿨감 꽤 빨라 이제 대간둥이 4초인데? 어 미쳤다 글? 아하하하핳 어 안녕 솔캐럴 그냥 람머스 바로 옹콤 보셨죠? 이게 나임 오잉 오오 오잉 오 오이씨나 아프다 이 치 랍랍랍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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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반갑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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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아래 소름치지마! 대 slipped 아무튼 잘했으나 야 이게 이걸 보고 개구리이네 할 수 있어 내가 구리인지 아닌지는 딜량이 증명해줄거야 제발 아 딜량 2등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나쁘지 않았음 생각보다 47년만 했는데 이 정도의 힘을? 아니 근데 강심 갈까 하다가 얼건 가서 이득 많이 번듯? 그 태블방은 생각보다 도움 안됐고 종말이 좀 맛있었다 받은 피해량 오빠 한번? 받은 피해량 47,000 감소량 하 그래도 역시 찐또배기는 아니네 근데 내가 피한 딜이 472만 좋았습니다 이거 완전 개구리네였습니다 개꿀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가 부동